Have No One Truth와 Have No One Truth 목적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요. Have No One Truth 이거 하고요. Have No One Truth 뒤에 목적어가 있었을 때 그 의미와 뜻과 그 문은 전혀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Have No One Truth, 뭐 뭐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과 Have No One Truth 목적어 있었을 때는 이거는 누구누구를 Truth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만 그냥 여러분들이 문법, 구문, 공식이랍시고 그렇게 이해하고 애워도 실제로는 잘 모르죠. 그리고 구분이 잘 안 돼서 혼동되어 집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어떤 공식이나 어떤 익혀야 될 문법, 구문 사항이 있는 그대로만 익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여러 수많은 학생들 속에 우리 은정이 학생, 이 선생님이 우리 은정이 들어 우리 아하라 센터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실까요? I have no one to help. 이거는 내가 도우는 사람은 납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목적어가 있는 경우는 뭡니까? I have no one to help me. help me. I have no one to help me. 이 help me.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to help d의 목적어가 있을 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나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고요. I have no one to help 이 말은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예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고요. to help me가 온 것은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 말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뒤편에 이 단순한 목적어 공부인데도 이거는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 관계는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그걸 따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 이상 시준생들이나 공시생들도 이런 문장이 나왔었을 때 그냥 목적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어가는 것은 그거는 영어를 해을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들의 엄마니어에 그 목적어 하나 있는 영문법 말한 거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의미와 내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는 전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heaven or one은 다 알잖아요. 아무도 없어. 나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 이런 말이잖아요. 뒤편에 뚫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고 어떤 이미저류화 보십시오. 무슨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조금 속상해서 그렇게 지금 울고 있는 우리 어떤 사람의 모습을 거기다가 선생님이 이미저류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뚫을 그렇지만 나는 그 험한 것을 이를 뚫을 나를 합격해야 되는 그 시험을 뚫을 나를 그렇지만 난 다시 시작할 거야.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장면을 연상하십시오. 아무도 없어. 뚫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뚫을 나를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뚫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뚫을 나를 말릴 사람이 그쵸? 단순한 목적어 문제라도 이렇게 연구해서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여학연구소 그 탭스 나는 그 교수님들이나 그 연구진들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간단한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은요 원어민들까지도 야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굉장히 그 영어를 연구하고 이런 문제를 내는 이게 지금 탭스 문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셨을까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연구 많이 하신 그 선생님들 교수분들에게 참 박수를 보냅니다. 하여튼요 아무도 없어. Have no one은 알잖아요. 그죠? 뚫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말은 내가 내가 투르트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고요. 다음에 이제 단순한 목적어인 것 같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전혀 다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